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챕터 7 시작되는 날이죠? 챕터 7 제목 좀 보셨어요? 챕터 7은 형용사와 부사라는 거에 대한 공부를 할 단원입니다. 유닛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형용사와 부사 자체에 대한 공부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유닛 2에서는 형용사를 활용한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러한 것들도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우리 형용사라는 말, 영어 공부할 때 사실 워낙 많이 등장할 거라서 우리 친구들 무슨 역할을 하는 단어인지 한번 정확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화면을 보면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준대요. 자, 명사와 대명사가 뭔지 머릿속에 떠올라야겠죠, 먼저? 명사와 대명사를 꾸며주거나, 혹은 그 명사의 성질, 상태, 이러한 것을 설명해 준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말이 복잡하게 나와 있으면 단순화 시키자고요. 명사나 대명사를 추가 설명해 주는 거, 이 정도로만 정리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명사가 있으면, 예를 들면 명사, 꽃이 있다고 해 볼게요. 꽃. 그런데 그냥 꽃 하면 어떤 꽃인지 우리가 느낌이 안 오죠. 그래서 이 꽃을 이런 저런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설명해 주는 말의 종류가 전부 다 형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가볼게요. 꽃이 있어요. 그런데 꽃은 노란 꽃이에요. 그러면 노란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네요. 그리고 또 이 꽃은 되게 커요. 큰 꽃이에요. 그러면 큰도 형용사인 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정리하면 크고 노란 꽃 해볼게요. 크고 노란 꽃. 그런데요, 크고 큰 그리고 노란 꽃. 형용사 두 개가 명사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약간 형용사에 대해서 느낌이 오세요? 본격적으로 한번 단어들 볼게요. 형용사를 공부하는 데 앞서서 우리가 한국어 용어로 한정용법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는데 요거는 우리 친구들 예문을 먼저 보고 그리고 거꾸로 선생님 용어를 설명해 주는 게 받아들이기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문을 보면 조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존이라는 친구가 조언 is a great writ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직업은 작가네요. writer,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냥 작가까지만 하면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는지 앞쪽에 great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어떤 작가인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작가는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만약에 그냥 작가다라고만 끝나면 아, 그냥 작가 중에 한 명이구나 이런 느낌밖에 안 왔을 텐데 앞에다가 우리가 great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 great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훌륭한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하나 붙였더니 아, 수많은 작가 중에 정말 훌륭한 몇몇 중에 하나구나 라고 범위가 어떻게 됐었어요? 좁아졌죠. 이렇게 많은, 무수히 많은 명사가 범위가 좁아지는데 그 명사의 범위가 좁아지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great라는 형용사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이 형용사는 범위를 좁혀주는, 범위를 한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약간 느낌이 오세요? 한정시킨다, 범위를 좁힌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이다라 그러면 생긴 건 명사 앞에서 보통, 명사 앞에서 직접 얘를 꾸며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단어를 형용사 중에서도 한정적 용법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물론 보통은 이렇게 앞에서 꾸미기도 하지만 다음 예문처럼 뒤에서 꾸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I want something. 나는 뭔가를 원해. 이렇게만 말하면 그 뭔가가 뭔지 우리는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어떠한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I need something. I want something. 하고 어떤 something인지 꾸미면서 이 형용사가 붙으면서 범위를 확 좁혀줄 거예요. 어떻게요? Something cold to drink. 마시기에 시원한 것. 마실만한 시원한 것을 원한대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범위가 확 좁아져서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형용사 cold, 차가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cold가 바로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이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래서 거꾸로 한국어 다시 볼게요. 명사나 대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봤죠? 앞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른 뒤에도 가능한데요.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직접 바로 가까이에서 직접 꾸며줄 때 이럴 때 우리가 한정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서술용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서술이라는 거는 서술어 혹시 들어봤어요, 여러분? 서술어. 서술어는 뭐뭐하다 이렇게 풀어서 뭐뭐합니다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를 활용할 때 아까처럼 명사랑 가까이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보는 예문처럼 동사 쪽에 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동사 쪽에 마치 동사처럼 해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용도의 형용사. 그걸 우리가 서술용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예문 먼저 볼게요. 그럼 여기서 명사는 그 이야기밖에 없죠. 그 이야기 주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훌륭해. 물론 여기 있는 그레이트가 스토리를 직접 꾸미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내용을 이해하고 보면 아, 그 스토리가 위대한 거구나. 위대한 스토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가 직접 명사랑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동사인 것처럼 비동사의 도움을 받아서 동사화돼서 서술어가 되어서 스토리라는 명사를 설명하죠. 이럴 때 우리가 서술용법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어요?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 홀로 있는 게 누군 거예요? 케빈이라는 명사죠. 명사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니까 alone의 형용사는 맞는데 직접 꾸미는 게 아니라 직접 케빈이랑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동사처럼 녹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서술적으로 쓰였다. 서술용법이다. 라고 구별해 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왜 한정인지 왜 서술인지 구별했냐면 사실 대부분의 형용사는 직접 꾸밀 수도 있고 즉 한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서술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부할 몇몇 단어들은 서술어로만 쓸 수 있어요. 명사를 직접 꾸밀 수가 없는 제한이 있어서 일단 구별을 해놓고 서술어로만 쓰일 수 있는 형용사를 조금 더 공부해 볼게요. 혹시 눈치챈 사람 단어들이 다 뭐로 시작해요? 맞습니다. A로 시작한 특징이 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겠죠. 자, alive 살아있는 뜻 모르는 거 있으면 적어야죠. 살아있는 afraid 두려워하는 그 다음 aware 조금 어려운데요. aware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asleep 잠에 잠이 든 asleep 잠이 든 awake 깨어있는 어 붙어가지고요. awake 깨어있는 alone 혼자의 혼자 있는 이 뜻입니다. 자, 이러한 어로 시작하는 둘, 넷, 여섯 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여섯 개 형용사는 명사랑 다 붙어있으면 안 돼요. 명사랑 붙어 직접 꾸미는 거는 안 되고요. 서술어로만 녹아서 명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 중에서도 수와 양 어떤 수가 많거나 적거나 어떤 양도 마찬가지로 적거나 많거나 할 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는지 공부할 칸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건 음... 어떤 명사든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거로 나뉘어졌던 거 기억나죠? 셀 수 있다는 건 한 개, 두 개 이렇게 개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셀 수 없다는 건 그렇게 개수로는 정해지지 않고 뭔가 덩어리가 크다 혹은 물 같은 거 물이 많다, 적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개 있다, 두 개 있다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 단어, 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형용사도 좀 달라지거든요. 요거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뭔가 많다는 의미의 단어는 크게 우리 many, much, a lot, a lot of, lots of 요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many나 much는 구별해서 써야 돼요. 아,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뜻은 많은인데 many는 셀 수 있는 게 개수상 하나, 둘, 셋 개수상 많을 때만 쓸 수 있는 거고요. much는 개수화되지 않을 때 네, 우리가 아까 대표적으로 말했던 공기나 아니면 물이나 커피나 이런 거 있죠? 이러한 것들은 개수 표현이 안 되지만 뭔가 많을 때는 many를 쓰면 안 되고요. much만 적어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many와 much이 그 역할을 다 해버릴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셀 수 있는 게 많건 셀 수 없는 게 많건 다 괜찮은 많은 이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걔가 바로 네, 여기 나와 있는 a lot of와 낮춰봅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명사 종류 볼 거 없어요. 그냥 많으면 둘 다 편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약간 있을 때 많은 게 아니고 조금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few, little 이쪽 개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냥 few, 그냥 little 하면 여기 보이시죠? 거의 없다는 뜻이 되니까 잘 보셔야 돼요. 어가 있으면 우리 어는 보통 한 개 느낌이니까 하나 정도 정말 조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few, 약간의 a little, 약간의 뜻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두 개죠? 셀 수 있을 때는 few로 갑니다. 셀 수 없을 때는 네, little로 갑니다. 이 차이예요. 거의 없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셀 수 있는 계열일 때는 few, 셀 수 없는 계열일 때는 little로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문 통해 보면요. few students 자, s가 붙어 있다는 건 여러 개로 셀 수 있다는 거니까요. few 계열이 들어간 거예요. few students passed the test. a few가 아니라 few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학생들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 그 시험에 통과한 학생들은 거의 없어. 이런 뜻이 되겠고요. there was a little food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 냉장고에 a little 약간의 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음식은요. 음식 김치 조개구이 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았을 때 우리가 셀 수 있다는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여기 뒤에 보면 s가 안 붙어 있죠? 음, s 안 붙어 있으면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래서 우리가 little 계열로 a little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사 공부 시작할 건데요. 부사는 형태가 조금 특이하게 ly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ly요. 그래서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slowly 뭐 뭐하게 예속을 바뀌죠. slow는 느린인데 slowly 그러면 느리게 이런 식으로요. 자, slow, slowly quick, quickly 빠른, 빠르게 이런 특징을 갖고요. 그 다음 만약에 형용사 중에서 y를 y로 끝나는 게 있으면 이 y는 i로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i를 y를 i로 고치고 ly 추가해주면 easy 쉬운이죠. 그런데 easily 그러면 쉽게 뭐 뭐하게 라는 말투가 부사거든요. 뭐 뭐하게 happy 행복한 happily 행복하게 자, 끝이 ue 혹은 le 로 끝나게 되면요. 그 e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ly를 붙여서 truly simply 진정으로 간단하게 이런 모습들이 되고요. 그 다음 형용사나 부사나 모습이 바뀌지 않는 것도 있어서 우리 특별 관리 해야겠습니다. fast란 단어가 대표적이에요. fast만 있으면 빠른으로 써도 괜찮고 빨리 로 쓸 수도 있습니다. hard The hard 는 형용사일 때 뜻은 딱딱한 단단한 이런 뜻인데 부사로 쓰이면 열심히 he로 바뀌어요. 뜻이 달라지니까 형용사와 부사는 되지만 다른 뜻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그리고 early 라는 것도요. early 는 일은 초창기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일찍 이라는 부사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late 가 보이는데요. late 늦은 늦게 라는 단어 둘 다 괜찮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그 다음 칸에 별표를 치고 싶어요. 여기가 우리 친구들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우리 hard 면은 열심히 라는 부사 있었죠. 근데 여기다가 ly를 붙이면 아예 다른 단어 아예 다른 단어 hard 는 열심히 hardly 는 거의 모모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거의 가 아니다. late 에다가 lately 를 바꿨더니 늦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이 최근에로 아예 바뀌고요. high 높이에다가 highly ly 를 붙였더니 얘도 전혀 다른 매우 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은요. near 가까이 라는 뜻이었는데요. nearly 는요. 거의 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단어가 될 테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알아보기 너무 어렵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리가 또 예문을 봐야죠. This is a very fast train. 이것은 아주 자 우리 명사 앞에 fast 니깐요. 바로 꾸밀게요. 이것은 아주 빠른 열차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고요. How fast does the train go? 이때는 주어가 여기 train이고 동사가 go 인데요. 여기 fast는 지금 기차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기차가 가긴 가는데 얼마나 빠른 가는 게 아닌 게 빠르게 가는 거죠. 기차가 얼마나 빠른가 이게 아니죠. 빠르게 라는 부사로 쓰인 fast의 예문을 봤습니다. 자 부사는요. 이렇게 우리가 ly로 끝나는 부사를 만들어 놨는데 이 부사는 아까 우리 형용사와는 다르게 형용사는 명사의 단짝이었어요.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였다면 부사는 형용사 하는 역할 명사를 꾸며주는 건 안 하고요. 다시 다시 형용사는 명사만 전담하면 돼요. 명사를 설명하는 거고 부사는 그 명사는 형용사한테 주고요. 나머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힘은 부사한테 있어요. 볼까요?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다 꾸밀 수 있는 게 바로 부사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명사 빼고 다 해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더 명료하겠죠? 명사 빼고 다 수식하는 건 부사입니다. 자 Brian speaks Korean well. Brian은 한국어를 말하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말해. 이때 잘 이라는 부사는 말하다 를 설명하는 거겠고요. luckily 운 좋게도 우리는 무료 와이파이를 발견했어. 그러면 운이 좋다는 건 누구의 상황이에요? 다음에 이어질 문장 전체가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문장 앞에서 이렇게 부사가 등장한다면 이 문장 전체를 이렇게 수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부사 중에 우리가 특별 관리할 단어가 빈도 부사라는 게 있어요. 빈도 부사라는 건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부사인데요. 단어 종류 외워야 돼요. 여기 지금 쫙 얼만큼 자주인지를 차례대로 적어놨는데 매일 정말 예외 없이 늘 그럴 때는 우리가 always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덜 한다면 usually 보통 그 다음은 often 자주 종종 sometimes 가끔 그 다음에 seldom really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좀처럼 그렇게 자주 하는 건 아닐 때 그럴 때 seldom really 이런 거 쓰고요. 드디어 전혀 하지 않는 0% 상황일 때는 뭘 씁니까? 여기 좀 잘렸는데요. never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빈도 부사를 차례대로 빈도에 따라서 암기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빈도 부사의 위치가 매우 중요해요. 얘는 내 맘대로 넣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거든요. 얘가 들어가는 자리는요. 동사는 동사인데요. 일반 동사 있습니다. 일반 동사 기억나죠? 여러분? 비동사 조동사 제외한 나머지요. 일반 동사는 앞에다가 이 빈도 부사를 넣어야 하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비동사와 조동사는요. 비동사 조동사는 뒤에다가 비동사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이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조비 뒤 일동 앞 조동사 비동사 뒤 조비 뒤 일동 앞 일반 동사 앞 이 바로 빈도 부사 자리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형용사와 부사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내용 정리 여기까지 됐다면 잠깐 멈추고 이제 우리 문제 풀어봅시다.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 풀어보고 같이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얼른 풀고 오세요. 됐나요? 네. 답 확인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Bella is a very pink한 girl 자 girl 이라는 명사를 설명할 겁니다. 정답 바로 고를게요. 네. 스마트 똑똑한 여자 아이다. My parents always works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일하셔 근데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열심히 하시는 게 맞겠죠? hard는 열심히 hardly는 거의 뭐 뭐 않는 정답은 hard 골라주고요. Cindy made me angrily angry Cindy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대요. 그럼 화 누가 난 거예요? 내가 났죠. 나라는 명사 나라는 명사는 누가 담당입니까? 형용사 angry 정답 들어가고요. strange 냐 strangely 냐 우리 strange 가 이상한 이고요. strangely 는 이상하게 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I feel blue on Mondays 라 그래서 월요일마다 나는 우리 파랑색을 느껴 아니고요. 이게 우울한 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울한 내가 월요일마다 우울하게 느껴져 자 그러면 지금 이상한 이라고 끝날 거면 뒤에 명사 계열이 있어야 되는데 명사 없잖아요. 이거 문장 덩어리가 뒤에 오고 있잖아요. 이러면 누가 할 수 있다? 명사 문장 수식은 구사가 하니까 strangely 골라주시고요. 자 이번에 틀린 거 한번 골라볼게요. 1번에 mom must be cooking good something 자 우리 친구들 명사를 형용사가 앞이나 뒤에서 꾸미는데 어떨 땐 앞이고 어떨 땐 뒤에서 꾸미는지 그 얘기 잠깐 할게요. 보통의 형용사는 사실 앞에서 꾸미는 게 훨씬 훨씬 많은데요. 이러한 단어의 특징 something 같은 거야. something something만 있는 게 아니라 얘랑 형제들이 anything도 있구요. nothing도 있구요. 또 우리 친구도 알고 있는 thing으로 끝나는 거 뭐 있어요? everything도 있죠? everything도 있구요. 이런 thing으로 끝나는 것들은 형용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뒤로 가야 합니다. 이거 일단 기억하세요. 따라서 우리 밑줄 친 부분도 순서를 바꿔 주겠습니다. something good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2번이요. 빌리가 학교에 걸어간다. 그러면 아주 느리긴 아니겠죠? 아주 느리게 걷겠죠? 네, slowly. Ryan goes sometimes 아, sometimes 무슨 부사다? 빈도 부사는 어디로 갈까요? 일동 앞으로 갑니다. 자리 바꿔 주시구요. sometimes 가 먼저 goes 가 뒤로요. 4번 이 문법책은 아주 유용하게 하면 되죠. 문법책을 설명할 거니까 명사 대한 설명은 형용사 useful로 바꿔주시구요. 이 문법책은 모든 학생에게 매우 유용하다 완성하면 이런 해석이 되겠죠. 3번이요. There isn't 빈칸 water in the desert. 자, 우리 사막인데요. 사막에는 물이 많지 않겠죠? 근데 물은 셀 수 없는 거니까 many much 중에 뭐가 들어가면 좋아요? 네, much 정답입니다. 나는 읽는다. I read 빈칸 comic books last weekend. 아, 그런데 지금 last weekend 니까 선생님이 read s를 read 라고 다시 읽어야겠네요. 나는 지난주 만화책을 a few a little 셀 수 있는 건가 없는 거냐 묻고 있는데 내용은 둘 다 약간 약간 그래서 나는 지난 주말에 약간의 만화책을 읽었다. 만화책은 셀 수 있잖아요. s 붙은 거 보이죠?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되는 정답이죠? a few 좋습니다. The baby is 빈칸 now 친구들 슬립은 동사예요. 동사 자다 asleep이 형용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s라는 비동사가 이미 있어서 또 다른 동사 슬립은 못 들어가고요. 형용사 asleep 정답이고요. There was no food or water. 물이나 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he was 그런데도 그가 살아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동사 쪽에 녹아 들어갈 형용사 서술적 용법이죠. 서술적 용법으로만 쓸 수 있는 거 라이브였습니까? alive 였습니까? 좋습니다. alive 정답 자 아담은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 아담 is 뭐였어요? 인식하는 aware of 좋고요. 캐티는 일요일마다 보통 집에 머문다. 캐티 자 우리 usually 위치 잘 기억하세요. 일동 앞이었습니다. 캐티 usually stays at home on Sundays. 그들은 방을 따뜻하게 했다. they 동사 먼저 적어야겠죠? made room warm Amy는 그 결과를 거의 믿을 수가 없다. 거의 믿을 수가 없다. 자 Amy couldn't hardly believe 조동사 뒤 조동사 뒤 여기다가 우리 빈도부사 hardly 들어간 거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와 부사 첫 번째 시간 우리 부사 이야기 형용사 이야기 마무리했고요. 복습 꼼꼼히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